저기가 책 읽는 자리네요. 딱 보니까. 그러니까요. 사홍아, 밥 먹자. 응. 밥 먹자. 싫어. 그만 보지. 늦었어. 안 늦었어. 카카먼트에서 책 보면 눈나빠져. 다는 시간이잖아요. 저는 책이 너무 좋아서 잠자때 빼고 밥 먹을 때도 보고 해요. 만약에 책을 못 보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그야말로 괴로운 세상이 되겠죠. 주로 책상에서 책을 보지 않고 쇼파에서 책을 보잖아요. 내 몸은 여기 있고 상체는 쇼파에 기울어져 있는데 채홍이 같은 키가 커야 되는 애들은 저희 성인에 비해서 뼈나 연골이 말랑말랑합니다.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. 자세가 좋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대표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있거든요. 척추가 C자형이나 S자형으로 휘어져서 몸이 좌우로 기우는 질환인데요. 따라서 채홍이는 고관절을 포함한 척추와 몸통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